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허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평소에 라면을 먹을 때 라면 먹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저한테 쌀을 보내준 제 고등학교 친구의 회사가 강원도 강릉에 아주 멋진 동해바다가 보이는 오션부가 좋은 호텔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SL 강릉 주문진 호텔인데요.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강원도에 계신 분들 혹시 강원도 강릉 쪽에 여행가실 있으면 저한테 라면 먹을 때 쌀을 보내준 제 친구의 회사가 운영하는 이 호텔을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SL 강릉 호텔 주문진을 치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SL 강릉 호텔을 많이 받으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등장에 незacc сид São paar 드yscy 라면이 오빠가 나쁘지 않음이 있으면inseей. 젊은원이 빠지지 못해서 더 높은екоторым 축제 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